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구성치입니다. 오늘은 체납처범면탈죄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체납처범면탈죄가 지금 많이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범을 형사범으로 보겠다 그리고 강하게 처벌하겠다 바로 그런 의지거든요. 세금 안내면 이거는 형사범에 못지않는 그런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자꾸 조세범이다 해가지고 봐주면 안 된다. 과세처범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된다. 재산을 은혜간자는 더 심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기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체납처범면탈죄로 고발하는 횟수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징수, 체납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세금을 과세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럼 거꾸로 국가는 그 정도 납세자한테 뭔가 응당의 대가를 줘야죠. 나라를 잘 살게끔 해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게끔 통장에 잔고가 탁탁탁탁 들어가게끔 해줘야 거기서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죠. 그런데 통장에 쌓이는 잔고는 없는데 세금은 내라고 세금 안 낸다고 형사보험 처벌해 버리면 과연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 그렇게 다 처벌해 버리면 사업자가 돈을 버는 주체고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주체다. 주도하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사람들이다. 보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월급쟁이 셀러리맨보다 사업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요. 세무조사 안 받아요. 여기는 맨날 세무조사 받아요. 이 위험을 항상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체납자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재산을 다 뺏기면 길거리 나가는 거죠. 미국 같은 데만 보십시오. 거의 다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노숙자 되는 거는 너무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벌이 돼 버리면은 정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가자가 되면은 사업자는요. 항시 언제든지 체납자 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정가자화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월급쟁이는 세무조사 안 받으니까 자기가 별다른 큰 리스크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단지 그 차이지. 내가 좀 편하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잘해 주면은 잘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못한 것이고. 지금 당장 내 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직원들 가족까지도 다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그동안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그러면 30년을 했다. 30년을 했는데 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체납자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망하는 이유는 사업자는 많죠. 경기를 타버리면 망하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가 탁 죽어버리면 망하죠. 그리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무슨 그렇게 병이 많은지.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보려고 돼지를 이렇게 암돼지를 사왔는데. 180도를 사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1800도가 되는 그 대지들이 다 감염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빚 내서 이거를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또 다시 갖고 또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이런 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번 순환고리에서 딱 제동이 걸려버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순간에 세금을 내기가 힘들어요. 당신은 왜 세금 안 내? 막 이러죠. 국가는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이 우선이야.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이 제일 나중인 줄 알아요. 왜? 지금 당장 은행돈 갚아야 되지 또 옆에 사채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하고 같이 동업하는 줄을 몰라요. 국가하고. 실제 국가가 사업자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자 입장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세금 가지고 가는 게 내가 지금 당신 사업하는데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줬고 치안을 유지해 줬고 하니까 내 목 내놔 이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 나발이 내 구역에서 내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내놔 나한테 내 몫으로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내가 급한 불 끄려고 하지 세금 먼저 내놓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니까. 나를 함부로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거 나한테 세금 내는 거 이거를 함부로 경솔하게 이렇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무섭게 나가는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에다가 아예 체납처분 면탈제를 넣어놨어요. 그 체납처분 면탈제가 뭐냐면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류하는 자가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라는 거는 세금 안 넣으니까 그 재산 압류하고 공매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산 찾으러 다니는 거.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은익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멘탈하거나 멘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익탈루하거나 거짓계약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야야 내 재산 네가 산 것처럼 매매계약하자 아니면 증여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국세청에 2003년 2007년 그 사이에는 체납처분 멘탈죄로 고발된 사건을 제가 이렇게 잘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참 자주 구경합니다. 그만큼 속된 말로 빡세게 하고 있다 이거죠. 검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세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실제 판례도 이게 체납처분 멘탈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갑니다. 양도를 했잖아요. 이게 양도인이 계약을 양도를 했어요. 이거는 양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돈을 이렇게 줬어요. 돈을 가령 10억을 줬다고 그래요. 10억을 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9억을 어디로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이 예금인출. 계좌로 싸줬는데 이걸 인출을 해가지고 어디다 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억이 바로 이제 이혼. 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일부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빚이 있고 금융기관에다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이라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혼? 오 이거 봐라 하면서 위장위원이죠. 위장위원이지 위장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하필 이혼을 이때 해 이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짜고 이렇게 재산을 넘기려고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다. 국가는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렇게 의심하죠. 왜 이때 이혼하냐. 하필이면 그럼 납세자는 그러죠.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인 것이 제일 커요. 경제가 이렇게 파탄되어 가지고 가정경제가 탁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부끼리 싸움밖에 안 나요. 날마다 싸움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택에서 나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노무화 교황이 오죽했으면 가정폭력이 지금 증대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죽했으면 교황까지도 그런 말을 했겠냐. 싸운다 이거예요. 부부가 자꾸 같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공군까지 더해지면 엄청 크게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다 모여서 다툰다 이겁니다. 다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질나면 요만한 점 하나에서 기분 나쁘면 언젠이 붙어가지고 그럼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이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의심의 대가들이니까 오 이것 봐라 그래 위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자. 당신 말이야 주민등록 주소지 어디다 놔뒀어. 주소지 탐문하는 거예요 탐문. 탐문하고 탐문 조사하고 실제로 아기에서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짜고 지금 이렇게 나를 속여 먹이려고 이제 또 의심이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요? 전화기 전화 통화 추적을 하는 거예요 통화 통화 열람 통화 열람을 해가지고 이게 6개월치 밖에 안 하니까 6개월치 통화 열람을 해가지고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딱 걸리면 제대로 잡힌 거죠. 잡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입시오. 이혼하고 나서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아기저기 이렇게 흩어졌다. 그러면 보통 수사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양도가 있는 시점부터 체납처분 멘탈이 팍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집까지 가고 세무조사 있어가지고 범칙조사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한 5년 걸려요. 3년에서 5년 세금은 그 즉시 즉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5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부부가 여기서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혼을 했으면 5년 7년 걸리다 보면 당연히 다투다가도 이렇게 멀어졌다가 서로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멀어졌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합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식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으면 남남이 되는 거는 뭐 부부라는 게 무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같이 좋을 때는 촌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한번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런 남남도 없죠. 원하는 원수 같은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최근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5년 7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다 추적을 해보면 이게 이때 보면 가지고 위장위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더 상식이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저 사람 위장위원회다 체범 면탈질로 뭐를 얻고가지고 실적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뭔가 허점만 딱 잡히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100%로 뻥튀기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딱 색깔을 입혀가지고 알아서 풀어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원 가보면 반사가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거기서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거악하고 제가 볼 때는 거악하고 선량한 사업자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다 고액의 세금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해요. 계획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걸리지도 않아요. 체납처분 멘탈죄로 고발도 잘 안 돼요. 고액의 체납자들이 그동안 그러면 고발된 그거를 통계를 한번 내보자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통계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 체납한 사업자들은 소시민이에요. 아파트 한 채 집안에 하나 있어가지고 가족들 어떻게라도 처자식들 집 뺏기지 않으려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위장요원을 할 수도 있죠. 왜? 이혼을 해야만이 그게 사회행위에 안 걸리고 재산분할로 넘길 수 있으니까. 처자식이 굶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처자식이 그래도 살아갈 집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집까지 다 압류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매해버려요. 1100만 원만 체납이 되더라도요. 1억 800이든지 100억짜리든지 그 재산이 하나밖에 없으면 압류해버려요. 압류해가지고 공매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압류예요. 국세청 징수의 체납처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인정사정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위장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서로가 다퉈가지고 싸웠나가지고 한 번에 이혼이 있지. 그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이혼하자. 그거는 진짜 위장의 이혼이겠죠. 왜 이혼하자마자 서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 도장만 찍어놓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위장의 이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면 다 떨어져서 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위장의 이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는 위장의 이혼이 많아졌다 하면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위장의 이혼이 많겠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이혼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내 재산이라도 처자식 먹고 살 수 있는 그거라도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러겠느냐.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위장의 이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아니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경솔이 하고 자꾸 세금 안 냈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자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3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세금을 받아왔으면 아 좀 뭔가 좀 잘못했을 때는 조금 봐주기라도 해야 되잖아. 항공사가 항공사업 잘 될 때는 계속 이렇게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마일리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용하면 마일리지. 세금 많이 내면 마일리지 주시라 이거입니다. 제가 말을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을 그만큼 많이 냈으면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혹여나 사업자가 어느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체납이 되고 이러면은 체납 처분 몇 달째로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마일리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라 이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것도 천장고에가 그런 게 있대요. 공덕을 재와 벌을 주더라도 공덕이 있으면 그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계를 한대요. 세금이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사업자들이 힘들게 일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간다. 물론 월급 받는 사람들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세무조사를 당할 그 위험은 없잖아요. 그만한 위험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낸다는 게 진짜 그러다가 한 세상 가고 병 걸리고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주라 이거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동안 세금 낸 게 많으면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보듬아주고 포옹해주고 마음의 상심이 크겠다. 내가 뭐 해줄 거 없을까? 이러면서 좀 따뜻한 배려를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금 안 냈어? 그럼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다. 국가는 모랄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요.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때 양도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 만약에 이제 2018년에 있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해놓고 나서 무신고 해보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만이 세액이 확정되니까 그러면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를 모르는데 체납 처분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확정이 돼야만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를 하면 고지라도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때 이제 체납 처분이니까 그러면 그 시점 2020년 이후에 내가 이제 뭐를 재산을 움직이고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체납 처분 멘탈제가 그때 성립되는 거 아니야. 2018년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해봐요.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20년 사이에 내가 예금을 꺼내쌓든지 말든지 20억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인출을 했든지 말든지 이거는 전혀 체납 처분 멘탈하고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 소용없다. 원인 행위 양도라는 원인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국가는 체납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다 예정이 돼있다 이거예요. 민사소송에 일반 형법의 이제 민사에 관련된 강제집행 멘탈제하고는 틀리다. 강제집행 멘탈제는 채무에 변적이 되더라도 채권자가 아 돈을 주세요. 채굴을 할지 아니면 막바로 이렇게 강제집행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채권자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 예정된 수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만 있다 해가지고 멘탈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조세체무는 다르다. 체납처분이 예정이 돼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신고를 하면은 고지를 할 것이고 고지가 되면 세액이 확정돼가지고 막바로 또 체납처분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공매할 것이 있으면 공매하고 애정이 돼있다. 애정이 돼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납세의무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이런 원인 행위만 양도라는 원인 행위만 있어도 체납처분 멘탈제에 착수시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야만이 무슨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체납처분 멘탈제에서 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혜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납세의무자 개념을 국세 우리 세법의 납세의무자하고 동일시하자라고 주장을 해도 형법은 아니 이게 재판은 형사 판결하는 재판 판례는요. 더 넓게 봐버려요.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는 원인 행위만 양도라는 원인 행위만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양도라는 원인 행위를 하더라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도자예요. 이게 양수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오고 계약금이 오고 그 다음 보통은 중도금이 오고 그 다음에 에게에서 잔금이 치르잖아요. 납세의무는 바로 이 납세의무 이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통상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가 더 가빠면 이쪽이 되는 거지만 등기. 원칙으로 따지면 잔금 청산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돼요. 세액이 확정이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형사판결은 이 계약금이라든지 이것만 가면은 원인 행위가 이렇게 양도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때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거예요. 납세의무자. 체납처분, 면탈제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이때 된다. 그 근거로 또 확정 전 보존압류를 들어요. 확정 전 보존압류 확정이라는 것은 신고할 때 확정을 하거나 고지할 때 확정이 되잖아요. 이 신고가 있어도 무신고가인 경우더라도 재산을 얼른 압류할 수 있다. 이 양도한 사람들의 그런데 확정 전 보존압류이더라도 잔금청산까지 다 있어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성립이 됐는데 무신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차피 세금 안 내겠다 하니까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형사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계약금만 가더라도 이 사람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체납처분 면탈죄로 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만일 제가 판사였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 법률용어는 다 동일하게 써야죠. 형사판결 틀리고 행정판결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률용어 사전이 틀려야 되겠네요. 조세범 처벌법상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이러이러하다. 세법상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이러이러하다. 그것도 조문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률을 말을 해야죠.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는 점도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납세의무자 개념을 동일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장은 이런 식으로 나는 납세의무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다른 재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대법원 판례가 그걸 기준점으로 삼겠지만 그것도 시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만일 판례가 변동이 있었다면 이거는 더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어는 동일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왜 다르게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잡아봐야 결국은 소시민 정도의 사업자들밖에 못 잡는다. 거학은 몇 천억을 움직여서 기업을 분할을 했다가 조세 감면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적법하다고. 그러면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적법하지 않다고 뭐를 과세하고 이러면 또 법원에서는 그거 적법하네.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외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외로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개망군도라든지 조세피난체에다가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에 합작회사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금융합작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분할을 이용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개미들은 다 싸그리 피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1조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거학들은 그 정도로 논다니까요. 조 단위로 놀고 몇 천억 단위로 놀아요. 기본이.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국세청장이 되면 그런 사건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해야 되고 맨날 체납처번멘탈제 잡아라 잡아라. 이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단위가 좀 커져야 됩니다. 자꾸 체납처번멘탈제 해가지고 세금 안 낸 사람만 막 저렇게 때려잡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거학을 잡으면 소시민들은 아무리 체납처번멘탈제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징수가 안 돼요. 재산이 없으니까 징수가 안 돼요. 사회행위 소송을 해보면 직접 압니다. 거학들은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또 이런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더 잘 걸려요. 그래서 왜 어쩌다 하나에 있는 아파트 부도나가지고 그때서야 얼른 얼른 부라부라를 숨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처벌 전략이 없어도요. 이 거액 그러니까 수억 수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수억이나 이렇게 재산을 운영했다. 아니 수억이나 많아 받아가지고 빚장산 해버리고 나서 남는 게 없는데 뭐를 그러니까 세법은요. 세금도 그래요. 대부분 판례도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국세징수의 목적이 그거예요.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좀 이렇게 복도다 줄 수 있는 좀 유해해 줄 수 있는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이런 거를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에 돈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 안 냈다고 그냥 막 때려잡고 박살내고 처벌하고 그러면 그게 능사겠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젊은 검사들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요. 눈이 이렇게 불아려가지고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솔직히 고시생이라든지 이런 노스쿨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사업자 없어요. 사업해 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펜대만 움직이고 머릿속으로만 법서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재단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검찰 권력도 이제 점점점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들도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좀 그런 식에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게 4급 되고 3급 되고 2급 되고 1급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고 뭐하고 그러다가 65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치한다고 뭐를 하는데 맨날 이게 서열 위계 질세로 이렇게 뭔가가 제도권 틀에만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세금 안 내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 저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문 영역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메꿔져야 메꿔져야 나라가 또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체납체부 멘탈제를 하나만 가지고도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